고1 모의고사 2019년 11월 31번 빈칸문제에 들어갈게. 자 이 빈칸문제인데 이 글 같은 경우 만약 변형으로 나온다고 하면 순서문제 문장놓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연결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순서와 문장놓기에 있어서 단서가 되는 부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으니까 거기에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글의 핵심에 있어서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야. 이 부분이 이제 메인이라고 하겠다. 이게 메인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온 다음에 thus 하면서 나오는 게 이게 부연 부분이지. 부연이라고 하면 이제 주제를 반복하거나 주제에 준하는 중요한 정보를 주는 그게 바로 그게 부연. 어디션이겠지. 그래서 전형적인 단락구조라는 거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 자 사람들은 관여합니다. 전형적인 상호작용의 패턴에 관여하게 됩니다. 자 뭐를 근거로? 그 관계를 근거로. 뭐의 관계냐? 그들의 역할과 다른 사람들의 역할 사이에 그런 관계를 근거해서 그 전형적인 상호작용 패턴에 관여한다는 거야.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거겠지? 그치? 사람들은 이렇게 상호작용에 관여한다는 게 자신의 역할과 다른 사람하고의 역할 사이에 어떤 관계에 근거를 하지 않겠니?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간다. Employers. 고용주들은 기대되어 줍니다. 어? 그 직원들과 상호작용하도록 어떤 특정 방식으로. 자 뭐와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환자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Edge라는 거는 좀 참 특이한 접속사다. 앞에 있는 어구들을 받아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앞에 있는 어구가 동일 어구가 되다 보니까 동일 어구들을 싹 제외하고 그러니까 expected to interact 싹 제외해버리고 이렇게 비동사만 대동사처럼 남아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자. 자 어쨌든 해석은 이거야. 자 사장들은 종업원들과 특정 방식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의사들도 환자들과 어떤 특정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거지. 자 그런데 각각의 경우에서 행동이 제약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역할 책임에 의해서. 그리고 의무에 의해서. 뭐와 연관된? 그 개인의 어떤 위치. 사회 내에서의 어떤 위치. 또는 지위와 연관된 그러한 의무. 그리고 역할의 책임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주제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행위는 제약을 받는데 자신이 가진 역할에 대한 책임에 의해. 그리고 사회 속에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연관된 어떤 의무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연관되어집니다. 어떤 특정 권리, 특권 그리고 의무에 의해 연관되어집니다.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 그들의 아이들에게 Provide A with B지. 기본적인 생필품을 어떤 제공할 그러한 책임. 자 구체적으로 음식, 옷, 은신처 그러니까 집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러한 생필필수품들을 제공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이 기대 딱 문장 넣기 단서가 되지. 자 어떤 기대야?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생필품을 제공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자 뭐 할 정도로? Not meeting them. 그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may make the parents vulnerable. 자 만들 정도로 부모들이 어떤 비난에 취약하도록. 이 얘기는 부모들이 비난받도록 만들 정도로 뭐에 대한 비난이냐? 어떤 태망과 그리고 abuse, 어떤 학대에 대한 그런 비난에 비난을 받도록 할 정도로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는 사회적으로 너무 강력하대. 그러니까 부모가 막 아이들에게 음식을 안 주고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어떻게 되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지. 자 차례로 아이들은 이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다. 아이들은 기대되어집니다. 뭐 할 것으로? 그들의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지. 지금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지? 각각의 그 사회에서의 어떤 지위, 지위에 따라서 뭐가 있어? 의무가 있잖아. 그런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 비난을 받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따라서 이제 다시 주제 반복이 한다. 주제 반복 부연 부분이야. 그 상호작용.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바로 기능입니다. 해놓고 이거 나도 니 보도를 써다. 어떤 기능?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개별 그 성격에 있어서의 기능일 뿐만 아니라 이런 상호작용이 또한 어떤 역할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이다. 뭐와 연관된?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연관된 그들이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연관된 역할 요구사항의 어떤 기능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복잡하게 썼는데 이 얘기가 바로 위에서 했던 얘기야. 인간에 있어서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제약을 받는다. 어떤 역할 책임. 그리고 그 개인이 가지는 사회의 지위와 연관된 어떤 의무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이 얘기가 이 얘기야.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하게 되는 이러한 행동들이 개인적인 어떤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뭐로부터? 그들이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연관된 그런 역할 요구사항의 어떤 기능, 기능으로서도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위에 따라서 그 지위에 맞게 그 지위가 요구하는 어떤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정의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거 뭐 변형 문제로 나왔을 때는 이제 순서 For instance, these expectations thus 이 부분을 딱 이용해 가지고 사실 순서 문제 나오기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빈칸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사실 이 전체가 다 나오기보다는 밑에 부분에 만약에 빈칸이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떤 역할의 요구사항 그들이 가진 그 지위와 연관된 근데 이미 빈칸이 나왔어.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기보다는 바로 윗부분 이 부분이 괜찮지 행동은 제약된다. 어떤 역할 책임과 어떤 의무 근데 이거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개인들의 위치, 사회 내에서의 위치와 연관되어 있다고 이 부분이 또 빈칸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리고 뭐 주제를 정리한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 진 부분 이게 바로 주제지 알겠지? 그렇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